여러분 이번 스케줄 합성 2번 루프 1번인데요 합성에 에이스와 아일린, 사왕과 세나가 들어가있습니다 와 이거 요즘 오늘 난리났어 사왕 세나 뭐 합성이고 뭐고 난리났네 일단 5성 합성부터 합성부터 가봅시다 자 리랑 데이지부터 갑니다 리, 데이지 데이지리 5성 누굽니까 리랑 데이지 데이지랑 리이 카롱 아 역시 레이드 친구들 옛날부터 잘 뽑았지 카롱 첫번째 뽑아주고 자 그리고 루비 뽑기 갔다가 어 저거 사왕 세나 합성 갑시다 루비, 뽑기 첫번째 250개 루비, 뽑기 누굽니까 몇개 골카 주세요 모델 다시 왔네 자 골카 1개 2개 3개 4개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골카 4개정도면 일단 나쁘지 않다 이정도에서 좋은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첫번째 카드부터 오픈 첫번째 의리엘 자 첫번째 의리엘 두번째 캐리 아 쌍캐리 자 세번째 캐리 아 쌍캐리 마지막 누굽니까 에이스 라이언 야 야 아 결국 해냈다 에반인줄 알았거든 라이언 뽑아주는 클라스 이야 무빙클라스 합성 한번 루브 한번 해서 예 라이언 바로 뽑아주잖아요 젓가락 으응 아멘 cias 자 야